검은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가더니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운전면허가 없는 17살 청소년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두 명이 숨졌습니다. 이처럼 10대 무면허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뭔지 고우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지난 4일 오후 광주광역시 농성동의 한 교차로입니다.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차선을 바꾸더니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듯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.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 등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없는 17살 청소년이었습니다. 지난해 대전에서는 무면허로 차를 몰던 10대가 길을 걷던 연인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등 10대 무면허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3,300여 건. 이로 인해 매년 1,000명이 넘는 사람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. 처벌은 좀 그런 것을 강력히 해야죠. 그런데 남을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. 피해를 안 주면 상관없는던데 남을 피해를 주니까 그게 제일 문제지. 현행법상 무면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인 경우 형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가해자의 나이, 환경, 직업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년인 가해자에 비해서 좀 완화해서 처벌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전체 무면허 사고의 12%를 차지하는 10대 운전자 사고. 청소년들의 위험한 질주를 막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